용대가리 미용대 대머리 리어카 카센타 터지기 기러기 기상용 용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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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대가리가 맞긴 하지 용은 사람이 아니니까 용머리 용머리 머리하고 37초 목아프 디도스가 나오지도 않았어 용머리 짜놨단 말이야 준비 쿵쿵따 사각종 성사각 각시탈 탈모두 드라마 마이크 쿵쿵따 크레인 쿵쿵따 진사동 쿵쿵따 동대문 쿵쿵따 문준원 쿵쿵따 원나라 쿵쿵따 나 비 오 라디오 쿵쿵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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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일 많이 트는 사람 오늘 더 다 마시기 쿵쿵따 쿵쿵따 동대문 쿵쿵따 문준원 쿵쿵따 원나라 쿵쿵따 라디오 쿵쿵따 나디오 쿵쿵딱 오디오 쿵쿵딱 오메가 땡! 오메가 오메가 야 너희들 다 정신 안 차리게 해 야 지금 여기서 치자 너무 많이 버리면 안 돼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가자 형 미안 이번에는 안 틀릴게 진짜 마지막 나 이제 안 틀릴 수 있어 김씨한테 이거 틀린 거잖아 야 나는 새로운 걸 틀렸잖아 너랑 나들아 고춧 따러 가자 빨리 해 너희들 왜 그러냐 진짜 진짜로 다 발냄새 쿵쿵딱 새다리 쿵쿵딱 이수근 쿵쿵딱 금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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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자 시간 없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한 번 더 해 안 돼 이거 이기고 가야 돼 야 이거 하나 안 돼 안 돼 30분 남았어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근초고 몇 초였어요 몇 초였어요? 지금 방금 45초까지 그래도 안 돼 15초를 어떻게 이겨 그냥 가자 두 바퀴로 해 아니 왜냐면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15초가 남은 거는 몇 초였는데 equip가 여긴 한 번 검은 sec 도전 아 없어 Хорошо 명심 좋지 두부 고수 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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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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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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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 다 걸린 것 같은데 사실 발목 발목은 안 돼 됐다 헤드로 아 왜 발목이 자꾸 나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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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소 발목 안 돼 발목 안 돼 발킹 야 몸이 좋아졌어 몸이 좋아졌어 야 이거 프론트 위험 야 지금 빨리 당선 있어 당선 인기해서 이겼다고 봐야 돼 야 몸이 좋아진다 우리가 이겨야지 이게 시청자들도 좋아한다고 또 약자라고 우리가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못하는 팀이 좀 그렇잖아 못하는 팀 그럼 뭐 누구 날 때부터 게임 잘했냐 드라마 콩콩다 마이크 콩콩다 크레인 콩콩까 문사동 콩콩까 동대문 콩콩까 문중원